히힛 맛있겠다 가져왔다 일단 갖다 준거에요 이거 뭐야? 약량주? 이거 약생먹을거에요 네 브랍자 어우 같이 같이 즐기는 놀러오신거 영상에서 좀 아쉬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기회가 수고하시고 좋은데 아직 촬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러지? 포사를 느려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 마지막에 와서 제주도가 너무 좋네요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지 몇 번 왔는데도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다음에는 꼭 한번 와야지 제주 롯데 호텔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다시 올게요 저희 다 공짜로 해준는데 공짜가 따봉이지 빨리 뿌려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애기가 없나요 가만히 뱉은 적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공개 됐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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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브 그래서 이게 좀 늦게 그래도 불어서 던진 거에요? 왜 여기 놀 low는거 좋나요? 좋아하죠. 당연히 좋아하죠. 고기 좋아합니다. 음식은 원래 가리질 않아서요. 다 먹기 때문에 좋아요 자주는 못 다니죠 자주 못다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좀 먹고 싶어요. 네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먹고 오죠. 이렇게 야외 나오면 그냥 그 기분 이런 것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이렇게 친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놀러 가잖아요. 날씨도 좋고 하면 참 가고 싶네요. 사람만 끝나면 가을에 한번 가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선선해지면은 여행 좀 즐기십시오. 어 먹고 싶어. 이거. 감사합니다. 맛있어? 어때? 윤자씨 윤자씨도 아 이거 먹어요. 왜 그래요? 빨리 먹어요. 먹었지 마 먹었지. 아 떡볶이 빠져와. 맛있다. 왜 이렇게 먹었지. 어머. 어머. 아니. 깎으시고 그러세요. 선생님 너무 다가가져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. 너무 맛있어. 어머. 너무 맛있어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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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. 아구. 오. 아 Rs. 지우기. whoseon. In activeVD rein haben. 이라는 커플은 아닙니다